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에서 ISDN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ISDN이라는 건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이라고 해서 통합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라고 문자 그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된 서비스 예를 들자면, 음성이나 문자, 영상 같은 것들을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종합적으로 인테그레이티드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디지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통신 방식이나 통신 선로를 디지털화한 방식이고 단일 통신망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하나의 망에서 망을 통폐합했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재사용성이 좋습니다. 재배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통신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단말기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복수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속의 통신으로는 한 개의 회선에서 교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24kbps의 속도로 제공이 되고, 망의 중복 투자 방지로 경제적이라는 점, 그리고 회선의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ISBN의 통신 서비스는 크게 베어러, 텔레, 부가 서비스를 들어볼 수 있는데, 베어러 같은 경우에는 회선의 교환, 패킷 교환 등 1에서 3계층의 하위계층 기능만을 제공하는 서비스 계층입니다. ISDN 사용자와 망 사이에서 전달될 때 데이터 변형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고, 텔레 서비스는 실제로 단말을 조작하고 통신하는 이용자 측의 서비스입니다. 상위계층에서는 전화나 팩시밀리, 텔렉스, 비디오 텍스나 워격, 퀘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위계층에서는 정보를 전송하고 액세스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게 되는, 이래서 7계층 전체 OSI 세블레이어를 커버하는 서비스입니다. 부가 서비스는 이런 베어러 서비스와 텔레 서비스에 부가하기는, 예를 들자면 발신번호 표시나 수신자 부담, 통신대기 같은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ISDN에는 제공 채널과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먼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 채널과 신호 채널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 채널은 베어러 채널과 하이브리드 채널, 그리고 신호 채널에서는 데이터 채널이 있는데, 이 데이터 채널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베어러 신호는 64kbps의 속도를 가지고 음성 데이터의 디지털 전송에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 전송을 위한 기본적인 채널입니다. PCM화된 디지털 음성이나 회선 교환에 의해서 제어되는 신호, 패킷 교환에 의한 정보의 전송에 이용이 되는 채널입니다. 하이브리드 채널은 크게 H0, H11, H12로 나누어서 각각 384, 1536, 1920kbps의 속도를 가집니다. 고속 64kbps 이상의 전송에 사용이 되는 사용자 정보 전송 채널로서 고속 대용량 정보의 디지털 전송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신호 채널, 데이터 채널은 16 혹은 64kbps의 속도를 가지고 회선 교환에 의해서 적은 수의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입니다. 서비스 제어를 위해서 신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16kbps 이하의 저속 패킷 전송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크게 기본 속도랑 1차 공속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건데 베이지 레이트 인터페이스랑 프라이머리 레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각각을 BRI, 그리고 PRI로 불러볼 수 있습니다. BRI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소규모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대기업이나 학교, 기업체의 고속의 대용량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PRI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I 같은 경우에는 B채널이 2개, D채널이 하나, 그리고 각각의 속도에 따라서 B채널이 2개니까 2 곱하기 64에다가 D채널 16을 해서 오버헤드까지 더해서 192kbps의 속도를 가집니다. 1차 공속도 같은 경우에는 북미랑 유럽식이 채널이 좀 달라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B채널과 유럽식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B채널을 가진다는 채널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D채널은 각각 하나씩 가지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1536,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20mbps로 각각 다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의 구분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분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책임의 한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분개점, 기준점, 접속점이 필요한데 이것을 참조점,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게 됩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유저, 터미널, 시스템, 레이트, 각각 UTSR입니다. 유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랑 외부를 구분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유를 기점으로 ISTN의 교환장치, PSTN, 그리고 PSTN이 있고 반대편에는 가입자 접속망의 정단장치라고 해서 이걸 U짜리 기점으로 내 외부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네트워크 영역을 구분하는 이 T점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입자 접속망의 정단장치와 가입자 구내 교환장치를 기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네트워크 장비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각각 S점을 기점으로 사용자 구내 교환장치와 ISTN 단말, 그리고 정압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트, R 같은 경우에는 이런 ISTN 장비와 비ISDN 장비를 구분하는데 여기 ISTN의 정압장치와 비ISDN 단말장치 사이에 R 접속점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개념은 협대역 ISTN 다음에 나온 광대역 ISTN이라는 개념입니다. 브로드밴드 ISTN이라고 부르게 되고 계층으로서 물리, ATM, ATM 적응 계층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겁니다. 물리계층에서는 ATM 셀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ATM 계층에서는 비동기식 전송 모드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자 정보 유형에 따라서 셀의 헤더를 생성하고 가입자 채널을 다중화하는 계층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ATM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TM 적응 계층 같은 경우에는 ATM 계층에서 어댑티브 적응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동일하게 가입자 정보 유형에 따라서 패킷 메시지를 생성하는 계층입니다. ATM 계층을 좀 더 깊이 있게 볼텐데 ATM 기술 같은 경우에는 BISDN, 저희가 배웠던 이 BISDN의 핵심 기술입니다. 교환과 다중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계층이고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셀 단위 지금 셀을 전송하고 셀 헤더를 생성하죠. 셀 단위에 전송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셀로 변환된 고정 길이의 패킷을 패킷 메시지를 생성했죠. 이런 패킷을 순서대로 전송을 하고 셀 단위로 동기를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줄어들고 고속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고정 길이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지원 시간 예측이 가능하고 처리가 단순하고 고실례 전송이 가능합니다. 상호 연결 같은 경우에는 BISDN에 적용돼서 고속의 상호 연결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오류랑 흐름 제어를 제공합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오류랑 흐름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특징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